광주 민간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년 사이 18%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민간아파트의 3.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,81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,536만원에 비해 18.4% 뛰었습니다. 특히 이 같은 평당 분양가는 지난 2018년 10월 1천만원대에 접어든 이후 5년만으로 2천만원대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전남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,122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9.3% 올랐습니다.